아마르군은 저에게 걱정을 줬어요 죄송합니다 아마르군이 안보여요 아마르군이 안보여요 아마르군은 큰일이다 죄송합니다 정말 힘들다 K-POP 선배들이 생각나고 많이 봤던 느낌이에요 오늘 무대는 그냥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노래 춤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아 사실 제가 그걸 많이 고민을 해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그... 죄송합니다 흠 흠 흠 아마 제가 멋있게 하고 싶다는... 욕심이 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서... 그... 엄마한테 상담을 해봤는데 멋있게 해야 돼도 그냥 그대로 가면 멋있으니까 그냥 하라고 해주었어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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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